아군이 당했습니다 야 라인 너무 많이 닿았다 근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바텀까지 손해가 우리 정글 뭐함 자 나가자 분위기 안좋으니까 그냥 케인 선택하자 본 스왑이요 타 원거리 나오면 자취하자 어 리븐이다 그나마 다행 배광패가 근데 필요하지 않을까 리븐 상대로는 리븐이 또 강하기 때문에 맞붙으면 이대로 가자 화이팅 어 날목당하는 중 아리 날목당해버림 킬각도 잡히겠는데 저러다 아니 저 모르는 사람은 많이 당하죠 요즘에 많이 나오질 않아서 저건 좀 많이 아쉽네 일단 밉시다 상대도 포션 썼네요 아 핸드가 안보이는데 뭔가 여기 있을수도 있지 않을까 아래쪽에 있네 공 잘 뺐죠 이런거 좋네요 이런거 좋네요 어우 달다 벌드좀 많이 먹는데 이정도면 까비요 와 저기 다 안죽었네 지금이니 지금이니 킨드 아래쪽 어 큰일났는데 개불까지 죽으면 야 이게 이렇게 되네 너무 아까운데 아 아 좀 실수했다 가르킨 채우려고 무리한건 맞거든요 근데 딱 채우고 빠지려고 했는데 큐를 맞아버렸네 야 근데 미드가 좀 큰일났는데 저거 한번 잡긴 해야되는데 파이크 큰일났다 대형 사고가 나고있는 중 그치 헬퍼 썼죠 이제 다르킨 되가지고 웬만하면 이길거거든요 싸우면 골드도 골드도 내가 살짝 앞서는거 같은데 타워골드를 털채굴드 해가지고 오 오 살고싶어 와줘 파이크가 올거같애 이거 설마 오나요? 야 도망가 안오나요? 안오나요? 야 안오네요 아래쪽이네요 좋았습니다 와드 있는지 모르겠네 모르는 눈치죠? 그런거 좋아요 사도브 사도브 안되겠다 사비오 공 가야겠는데 승 오 좋아요 야 나 킬 다 먹었는데 이거 진짜 할만해졌다 이 정도면 흠 많이 잘 컸죠 어? 어? 펠리 났다 어? 어? 아 실수했다 타비 어? 너무 아까운데? 롤루까지 잡았으면 좀 할만 했겠다 진짜 아깝네 뒤에서 오는 것 같거든요? 야 이게 케인이지 굿 어 그래 이게 우리 팀이지 배드 흠 어 좋아요 이거는 어? 이게 안 맞아? 안 맞으면 어쩔건데 케인이 3.5코어인데 W 못 맞춰도 원홈이 난다 그치 아 좋아요 좋아요 이오 이 야 이거 그냥 쳐야돼 쳐서 리븐 불러야 된다 이거 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킨드야!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럼 죽어야지 아 고맙습니다 들켜버렸네 어어어? 속었는데요? 너 빌렸구나 리븐아 어떤지 체력이 계속 닳터라 어 좋은데요? 이거는? 좋아요 끝낼만 하지 않나 이거? 와 까비 아유 그분야 빠졌으면 어땠을까? 좀 아쉽다 나 좀 잘한거 같았는데 아 수톤 사네 킬 났다 대형 4곤데요 이러면? 아 까비 아 좀 아쉽다 이렇게 지내? 수고하셨습니다 대형 4곤데요 이제 services 이런 이야기는 진짜 옳으ㅓ 수고하셨습니다 차빙 탑 히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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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비상 비상 야 큰일났다 제일 나오면 안되는 친구가 나와버렸는데 인게임 시작 마이너스 1분 벌써 비상임 일단 화이팅 스택 안 쌓인 이렐리아는 할만하지 않을까? 근데 정복자야 상대 어? 한 대 씹혔다 빠지죠 나인 민다 상대가 잘 피했네요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아 경험치 차이 많이 안나겠다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일로와 일로와 프리징 해야돼 일로와 으차 텔퍼 쓰네요 원래 안쓰는 라인인데 프리징 하려고 하니까 텔퍼 바로 쓰죠 상대도 피하고 어우 아파 6렙 곧 지킬텐데 이렐리아 상대가 미는 라인이라 더 빨리 지키거든요 카자 쏘면 죽는다 이거 왔네 아 이럼 좀 손해가 큰데 라인이 무한업가 당하는 중 어 좋아요 이런건 사비 야 라인 너무 많이 닿았다 근데 아이고 바텀까지 손해가 우리 정말 뭐함 하하하하 네 아깝이 너무 아깝다 좀 잘 쟀으면 이긴건데 거리 조절을 못했네 디에고 오거든요 뒤로 무리해봅시다 이거는 하소스가 근데 어디갔지 오우 다행이다 킬 날 뻔 에어라인 에어라인 아쉽다. 이게 이렇게밖에 안 돼? 이렐리아 방금 텔포 써가지고 아직 없지요? 빛고양이 했으니까 됐다. 미안합시다. 이게 카도스가 1AP인데 저렇게 잘 커가지고 계속 머리 아프네. 저거 하나 때문에. 어 좋은데요? 이런 거? 어 잡았다. 어? 큰일 났다. 어 비상. 담벨 뺐네요. 이즈리얼. 이즈를 노려봅시다. 와 아가비. 마무리가 안 됐네. 아 진짜 아깝다. 이즈가 힘의 파동이 마무리될 줄 알고 Q를 딴 애 안 썼는데 킬을 써버렸네. 어? 돈양 있거든요. 해보자. 가사스. 가사스 궁도 안 쓰네? 애매하다고 느꼈는지 그냥 안 오르네요. 아가비. 파악. 하하하하. 아이고, 디셔닝은 좀 안 좋았다. 원래 이렇게 허무하게 접수면 안됐는데 돌려버렸네 해물 이렇게 가죠 어 좋은데요 이거는? 잡았다 좋아요 끝 이제 쭉 몰래 노려볼까 이거? 어 좋아요 어 큰일났는데요 이거는? 가론 가는 분위기면 막으러 가야되요 저도 상대에 강타는 없어가지고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안가네요 돈이 없는데 뭐가 되나 이게 와 다행이다 퓨 퓨 킬 날뻔 이건 뭐 안되겠다 라인부터 먹죠 어 그냥 밀게요 파서 아 아 까비 너무 아까운데 스윙 때문에 궁이 안타졌네 어 뭐 가능한가요? 애매한데? 제드 있어가지고 어 좋네요 이거는 아 좀 더 어 네 화이팅 야 쪽이 안 죽어? 어? 어 아 야 큰일났다 어 비상 상대 바다형 때문에 체력이 너무 많이 차 너무 사기 아니에요? 사기 맞음 어 답긴 했는데 뭐 안되나? 까비 두 명? 막을만 하겠다 게임은 안 끝났네요 그래도 어 괜찮은데요 이거는? 어 네 어디로가지? 여기 있는거 아나? 간다 에라이 살려줘 에너 좀요 살려주세요 가능한가? 맞나요? 오케이 왔다 잡아 잡아 오케이 으하하하하 야 한판 벌었다 안 돼 나비 나비 왜요? 나이스 타이 아 또 마이크 끄고 말하고 있었구나 아 첫판은 연습하겠습니다 놀이터하기 전에 자 이런거는 일로 딱 가주세요 아 일로 가서 자 여기서 꿀팁 여기서 점프를 이런식으로 하면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지금이니 통과인가 아니 사람이 좀 많은데 앞에 힐났났다 아니야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그래도 이건 뭐임 아 좋았습니다 성공 아슬아슬하게 성공 잠깐잠깐 야 이거 뭐 연습하지 말고 그냥 뭐 잘 버텨보자 어떻게 되겠지 어어어? 야 이거 무임 하필 내 옆이야 그치 아 아 어어 네 이거는 뭐죠? 처음 보는 그건데요? 오 좋아요 망치 타고 갈까? 아 뭔 근치여 그냥 가자 아닌가? 한 번만 더 오 역시 망치다 이 맛에 망치 탑니다 성공 곧 나 이거 그때 노잼이라고 까다가 3천만에 탈락했거든요 흐허허 이번에는 열심히 해보자 생각보다 탈락을 잘 하더라고 이게 배당 몇이죠 지금? 7대 93 예전보다 좀 어려워진 것 같은데? 느낌상? 빨라진 것 같아 저것들이 야 살벌하네 진짜 운석 충돌하는 것 같네 오 야 이걸 점프로 피한다고? 고수인데 어어 어 어 누가 막 민다 길지마 지금쯤 이제 통과되지않나 전체단 아이 노잼이네 펑이요 안좋은데요 그냥? 그때처럼 막 운이 엄청 나쁘고 그런게 아니면 안좋... 처음이었는데 넵 오오오오오